하이트브리미우와 두릴레아 정리맘으로 쿠킹하고 계시는 쿠킹맘이 있으시네요. 아주 예쁘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가 있을까? 이야, 너무 예뻐요. 저기 우뚝 서서는 철화도 한번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서. 저 화분하고 철화랑 너무나 예쁘게 어울리는 이 모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예뻐라 하는 감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 너무너무 예쁘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극댐 하신 거라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디 가서 구경하겠어요? 이야, 여기 이 철화 한번 보세요. 이 대풍 철화 과연 얼마나 무거있을까요? 아우, 예뻐라. 아우, 세상에. 하나같이 너무 예뻐서. 아우, 영상에 제가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예쁜 모습들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 이야, 얘는 녹용인가? 아우, 초보전 저는 뭐. 아우, 간판밖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야,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득템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디 가서 보시겠어요? 아우, 이 철화. 생얼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 있는 이 철화. 너무너무 예뻐서. 그저 말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예쁘다는 이야기밖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아우, 너무 예뻐. 얘는 또 이름이 뭘까? 별이 같아. 별이 쏟아져 내려왔는 것 같아요. 오우, 예쁘다. 예쁘다. 이야, 얘도 한번 봐주세요. 둥근 큰 원형분의 합식을 하고 한몸분생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예쁩니다. 위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야, 이런 모습이랍니다. 정말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만 영속으로 말하고 있네.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어. 어우, 너무 예뻐요. 분도 꽃이야. 이야, 이씨다. 이야, 이렇게 생긴 분 보셨어요? 화분에 그냥 꽃이 하나 가득. 하나하나 자세히 담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 아, 예뻐요. 오늘 제가 행제했네요. 이 귀한 것들. 찍을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은 큰 행제랍니다. 아우, 예뻐. 하나하나 자세히 담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 아우, 세상에 예뻐. 눈 좀 봐주세요. 예쁘다. 예쁘다. 설탕 다짐 HAS HURT 뭐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라서 말이 표현인데 뭘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애들인데 무슨 말로 표현을 붙이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너무 예쁘다 감탄하는 것밖에 다른 게 할 게 없네. 예쁘다 세상에 세상에 저같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디가서 만날 수 있으면 어디가서 볼 수 있겠어요 예쁘다 예뻐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힐링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겠습니다